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편집 디자인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트보드 왼쪽에서 텍스트 상자 오른쪽 하단을 보면 빨간색 더하기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더하기는 텍스트 상자 안에 더 많은 텍스트가 숨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후 빨간색 더하기를 클릭해 마우스 아이콘이 바뀌면 오른쪽 아트보드를 클릭해 숨은 텍스트를 두 번째 텍스트 상자로 불러옵니다. 두 번째 텍스트 상자의 바운딩 박스 하단을 드래그하여 길이를 조절하여 왼쪽 텍스트 상자의 길이에 맞춥니다. 두 개의 텍스트 상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링크 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 상자를 두 개의 컬럼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두 개의 텍스트 상자를 함께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합니다. area type 옵션 스테워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width는 현재 선택한 텍스트 상자의 가로 넓이를 보여줍니다. height는 현재 선택한 텍스트 상자의 세로 길이를 의미하는데 현재 두 개의 텍스트 상자의 길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빈칸으로 표시됩니다. rows는 텍스트 상자를 가로로 분할할 때 사용하며 자주 사용하는 옵션은 아닙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텍스트 상자를 가로로 분할하지 않고 세로로 분할하기 위해 columns에서 number에 2를 입력하고 미리 보기 위해 아무 입력란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텍스트 상자가 두 개의 컬럼으로 분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pan은 한 컬럼당 가로 넓이를 의미하고 button은 컬럼과 컬럼 사이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inset 스페이싱에 1cm를 입력한 후 미리 보기 위해 아무 입력란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텍스트 상자의 경계로부터 1cm 떨어져서 텍스트가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inset 스페이싱 0cm를 입력한 후 미리 보기 위해 아무 입력란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first baseline의 drop down 버튼을 클릭해 리스트를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텍스트 상자 안에서 텍스트의 첫 번째 기준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봅니다. mean은 텍스트 상자 상단으로부터 첫 번째 기준선까지의 최소 공간 값으로 숫자를 입력한 만큼 빈 공간을 만듭니다. 다시 기본 값인 first baseline mbox height를 선택합니다. 텍스트 플로우는 텍스트의 흐름을 의미하는데 columns에 e를 입력하였기 때문에 my columns left to right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이제 텍스트만 있어서 밋밋해 보이는 디자인에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을 넣어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트 보드에 있는 샌드위치 사진을 선택한 후 아트보드의 왼쪽 하단으로 이동합니다. 김밥 일러스트레이션을 선택한 후 아트보드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이 텍스트를 가리기 때문에 텍스트를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텍스트가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 외곽을 감싸면서 배열되도록 만들어 숨은 텍스트가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샌드위치 사진은 텍스트 위에 있는데 김밥 일러스트레이션과 국수 사진은 텍스트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이 텍스트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는 텍스트 감싸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hift를 누른 상태로 김밥 일러스트레이션과 국수 사진을 함께 선택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후 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를 눌러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3개의 이미지와 2개의 텍스트 상자를 함께 선택합니다. 텍스트가 이미지의 외곽을 따라 약간의 공간을 두고 배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을 각각 클릭해 보면 이미지 외곽으로 공간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을 각각 클릭해 다른 위치로 이동하면 텍스트가 이동한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을 따라 다시 배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미지의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아트보드로 이동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 왼쪽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텍스트 상자를 그립니다. 딜리트를 눌러 자동 생성된 텍스트를 제거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아트보드 오른쪽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텍스트 상자를 그립니다. 딜리트를 눌러 자동 생성된 텍스트를 제거합니다. 방금 만든 2개의 텍스트 상자를 메뉴를 사용하여 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두번째 아트보드에서 2개의 텍스트 상자를 함께 선택합니다. 텍스트 상자와 텍스트 상자가 서로 링크되었음을 의미하는 선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연결된 텍스트 상자의 링크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2개의 텍스트 상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Type, Threaded Text, Remove Threading 메뉴를 선택합니다. 텍스트 상자를 연결하는 선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첫번째 아트보드의 오른쪽 텍스트 상자와 두번째 아트보드의 왼쪽 텍스트 상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아트보드의 왼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텍스트 상자 왼쪽 상단에서 정사각형 아이콘을 클릭한 후 마우스를 첫번째 아트보드의 오른쪽 텍스트 상자 하단에 있는 빨간색 더하기 아이콘으로 이동하면 링크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링크 아이콘이 나타나면 빨간색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상자가 서로 연결되었음을 의미하는 링크 선이 표시됩니다. 두번째 텍스트 상자에 숨어있던 텍스트가 세번째 텍스트 상자에 연결되어 표시됩니다. 두번째 아트보드에서 왼쪽 텍스트 상자의 오른쪽 하단을 클릭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후 텍스트 상자의 왼쪽 상단에 있는 정사각형 아이콘으로 마우스를 이동하여 링크 아이콘이 나타나면 클릭합니다. Alt-Ctrl-0을 눌러 두 개의 아트보드를 모두 디스플레이합니다. 텍스트 박스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링크 선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아트보드를 클릭하고 Ctrl-0을 눌러 아트보드를 작업 화면에 맞춥니다. 서로 연결된 텍스트 상자의 좌우에 있는 정사각형 아이콘의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동하면 링크 해제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링크 해제 아이콘이 표시된 상태에서 정사각형 아이콘을 클릭하면 텍스트 상자의 연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Ctrl-Z를 눌러 링크 해제를 취소합니다. Ctrl을 누른 상태로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아트보드 왼쪽에서 텍스트 상자 안에 더블 클릭한 후 Ctrl-A를 눌러 전체를 선택하고 Ctrl-X를 눌러 끊어서 복사합니다. Ctrl을 누른 상태로 빈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후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왼쪽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 끝에 마우스를 클릭한 후 Ctrl-V를 눌러 붙여 넣습니다. 오른쪽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후 Type, Area Type Options 메뉴를 선택합니다. Area Type Options 대화 상자에서 Preview를 체크한 후 Columns의 Number에 2를 입력합니다. First Baseline, M Box Height를 선택합니다. 텍스트 플로우는 By Columns, Left-to-Right 아이콘을 클릭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좌우 텍스트 상자를 함께 선택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Arrange, Send to Back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Ctrl, Left-to-Bracket을 눌러 선택한 두 개의 텍스트 상자를 맨 뒤로 이동합니다. 아트보드에 있는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텍스트 모듈을 선택합니다. Object, Text Wrap, Make 메뉴를 선택합니다. Adobe Illustrator 경고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그렇다면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의 공간을 좀더 좁게 또는 넓게 조절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텍스트 감싸기가 적용된 두 개의 사진과 한 개의 일러스트레이션을 함께 선택합니다. Object, Text Wrap, Text Wrap Options 메뉴를 선택합니다. Offset에 8포인트를 입력한 후 Preview를 체크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과 텍스트 사이에 기본 공간값보다 2포인트 더 넓은 8포인트 공간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trl, Z를 눌러 취소합니다. 방금 전처럼 모든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에 동일한 Offset 값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개별 선택하여 서로 다른 Offset 공간값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감싸기 기능을 해제하여 이전 상태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두 개의 사진과 한 개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두 개의 텍스트 상자를 함께 선택한 후 Object, Text Wrap, Release 메뉴를 선택합니다. 텍스트 감싸기 기능이 해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trl, Z를 눌러 해제를 취소합니다. 왼쪽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후 Type, Threaded Text, Release Selection 메뉴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텍스트 상자의 연결이 해제되어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가 사라지고, 첫 번째 아트보드의 오른쪽 텍스트 상자가 두 번째 아트보드의 오른쪽 텍스트 상자로 자동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trl, Z를 눌러 해제를 취소합니다.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텍스트가 모두 적절하게 배치된 멋진 멀티 페이지 편집 디자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일러스트레이터는 편집 전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편집 디자인을 해야 한다면 편집 디자인 전문 프로그램인 인디자인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서도 소량의 페이지로 된 브로셔나 전단지와 같은 간단한 편집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Area Type Options와 텍스트 랩 메뉴를 활용하여 여러분만의 멋진 편집 디자인을 해 보시기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